으 으 이 집안에 요거 믿어요 영어 이런거 으 엄마 있을 때까지 지금 믿었는데 지금 뭐 하시부시하고 그쵸 안 믿죠 4 여쭤보는 게 우때부터 이런 붕 많이 들여 라는 집이고 9 또 하라는 집안 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 나오면 안되는 이유 있을까요 뭐 아니면 뭐가 나오면 뭐 이렇게 이런 뭔가 가려야 될 거라든지 그런거 전혀 모르겠는데 그 이쪽으로 뭐 절에 찾아가고 이래 해야 될 거는 지금 상황도 안되고 엄마도 지금 많이 아파서 못하고 그래 갖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꾸 등아시하게 되는거죠 엄마 지금 어디 계시죠 집은 약 10분 걸리도 떨어져 있는데 같이 사시는건 아니고 연경색 오셔가지고 와갖고 지금 거의 거동도 잘 못하고 몇살 되셨죠 용띠인데 아 용띠입니까 아 괜찮습니다 4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 요기에 봤을 때 사장님 요 저 뭐야 요 우리 지금 애기 엄마 말고 혹시 알고 지는 여자가 있습니까 아 솔직히 지금은 그는 연줄로 연줄로 아는 애들은 좀 있지 예 음 있습니다 4 고 굉장히 그 그 뭐 선하신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생긴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이제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사주 발사에 잘 있습니다 예 아주 음주가모 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 흥이 있고 일단은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으면서 관상이 사람들을 굉장히 여자들이 굉장히 잘 따르는 관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좀 관상을 볼 줄 모르는데 굉장히 이 치근한 면보다 매력이 더 있는 얼굴이고 먹고 살기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이게 매력이 있어요 까면 깔수록 매력이 있는 관상이에요 네 그것도 아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이런 필요 없거든요 사실 연세 아직 창창 하신데 이제 집에 이제 안사람이 계시니까 지금 그런거랑 상관없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어 지금 특별한 직종에 종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네 전문 직종에 뭐 하세요 저기 음향 장비 쪽으로 좀 침입해서 음향 장비 그 그 쪽으로 침입해서 갖고 하는데 그쪽도 잘 안되고 네 지금 뭐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크게 알바식으로 음 알바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그 의미도 없고 네 의미가 없죠 1 버리도 잘 안되고 네 특별한 직업을 가지라 있어요 특별한게 예 아 그 하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내가 이때까지 재승사자를 한 두번 봤거든요 네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네 마주치고 얼마전에 최근에 최근에도 꼽고요 그 악몽도 많이 꾸고 네 그 뭐 이렇게 나의 유튜브를 보면 너 뒤에 뭐 귀신같은거 많이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지 그런건 없는데 그런거는 안보이거든요 근데 어 지금 모친께서 연로 하신데 용티생 이다 보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줄이 있습니다 그죠 가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부터 5대 봉산부터 4대 봉산 이렇게 쭉 내려오면 내력을 보면 안비른 집 없고 사실 뭐 구단한 집 없겠고 이랬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가지라고 했는 자손이 어 들어오면서 지금 그 공줄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한다는거 굿도하고 이랬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수의 뿌리가 무당의 뿌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랬는데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 반반의 확률이 아니라 거의 8-90%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뭐야 대주님이 지금 가물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탈 수도 있는거고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이 객살하거나 무슨 혼신이 와가지고 괴롭게 하는 형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자가 자꾸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신의 줄이 있는 자손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열로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근데 엄마가 사자를 이깁니다 일단 이쪽에 내려오는 줄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세요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가시고 싶어요 생각 같으면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직위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선몽을 본다고 볼 수 있고 선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광박관념이나 잘 여차저차 잘 안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몽상의 꿈자리 몽상의 잠자리에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꺼 반 감정 반 뭐 귀신 반 뭐 조상 반 뭐 이렇겠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캐내기에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느냐 하고 캐내기에는 지금 사정도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그저 뭐 이제 이제 무당집이 이제 잘 맞으면 무당집에 가셔서 뭐 차나 한 잔 하시고 절도 하시고 아니면 절에라도 가셔가지고 그냥 그 비시는 수밖에는 그러니까 뭘 위해 비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내 업장은 소변을 해달라 아니면 이 신길을 돋울 필요는 없거든요 구태요 근데 무당집도 개개별로 집집마다 다 트리기기 때문에 갠실이 가가지고 이 귀신을 부르는 수도 있고 신을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점집 같은 데도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저소문이 열려가지고 사자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초상이란다든지 우리 집 같으면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그렇겠지만 보통 심리적인 것도 있고 보통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자가 온다고 전설의 고향처럼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뭐 이건 아니잖아 없으면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제가 가면서 좀 그 뭐야 내쳐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또 좀 힘들거나 이러시면 그냥 안 불편하시면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이제 뭐 말씀하러 나누러 오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가까우니까 자손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아빠가 많이 힘들어 아빠가 최고 힘든 것 같아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래도 그런 것들 끼가 있고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는 세월 해가면서 그래도 재미를 찾아가는 대주라 그래 할머니가 그래도 뭐라도 좀 부여잡고 자기가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은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쵸 나는 지금 그게 억수로 많이 만드는데 그것도 물론 오래전에 내가 이렇게 꺼려져 이해놨어요 근데 나는 거길 안 가고 나는 이제 뭐 좀 힘들다 보니까 불교도 싫고 종교 자체가 싫더라고 그래갖고 아예 나는 안 가는데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부터 이쪽으로 많이 빌어야 되는데 끊겨가지고 못 빌었으면 내라도 내 혼자라도 좀 빌고 해야 됩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다 입맛에 맞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와서 향이라도 하나 켜놓으시고 아니면 절에 가서 쌀 뭐 한 그릇이라도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줄 알아도 다 좋은데 감염하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굳이 뭘 차려놓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조상의 원력이 있다는 걸 알아주는 것만 해도 귀신들은 듣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쳐댈까 무섭다 그리고 대준님 막 어디에서 뭐 이렇게 아사 같은 거 이게 구원 아사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런 거 이쪽 내 쪽으로 좀 조심하세요 구원 아사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풍이 온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네? 남모를 고통도 있었고 서름도 있고 아주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 돼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네 뭐 꽃피는 청춘 아닙니까 인생 60부터 나는데 이제 한 살 됐어요 이제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일이라는 거는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고도 또 또 돼요 네 근데 이게 운때가 있고 사람이 또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갑자기 기와집 짓고 못 살거든요 요새는 비빌 때가 없으면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요새는 아버님 때처럼 아빠 때처럼 자수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가난이 가난을 물려주게 되고 가난이 가난을 물려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으로서의 느끼는 그 고초가 그런 게 제일 불안하겠죠 근데 자손들이 또 잘 커지고 있고 그것만 해도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네 이런저런 생각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는 항상 복잡합니다 네 그래도 잠 잘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계시다 보면은 61순 한 1,2년만 조금만 버텨보시겠어요 견뎌보시고 세월 따라 물 따라 가시다 보면은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1,2년 정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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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